준중형 전기트럭의 국내 개발 및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상용차 선진국에서는 이미 준중형 차급의 전기트럭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사양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형 및 중형급 전기트럭 보급이 활발한 미국의 화물운송복리위원회는 중형급 배송트럭은 적재중량 편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조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춘 차종이라며,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에게 화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준중형 비젤 차급의 전기트럭 전환은 환경 규제와 맞물려 매우 전도유망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해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준중형급 트럭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독일의 세계적인 상용차 브랜드 다이너트럭은 도심운송 최적화를 위해 미국 차급 기준인 클래스 4에서 5에 준하는 중형 전기트럭 브랜드 라이진을 선보였다. 28L, 26L, 26M 등 다양한 모델을 갖춘 라이진은 배터리 팩의 크기에 따라 M과 L 모델로 나눠진다. 우선 L 모델은 41kWh급 배터리 팩 3개를 탑재, 1회 충전으로 최대 271km까지 달린다. M 모델은 41kWh급 배터리 팩이 2개 장착돼 완충 시 최대 177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지난 4분기 다이너트럭은 미국 전역의 라이진 트럭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상용차 유통업체인 벨로시티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다이너에이지 산하의 일본 미스비식 후조가 선보인 이켄터 역시 적재중량 기준 글로벌 2에서 5톤급 준중형 전기트럭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미 양산화를 거친 모델로 5년여간의 시장 적응을 끝마친 이켄터는 지난해 풀체인지를 거쳐 2세대로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전기 구동 모터를 뒤 차축에 통합하는 구조로 자체 개발된 EX를 적용함으로써 경량화된 구동계를 실현했다. 그 결과 차량 총중량 기준 5톤급부터 8톤급까지 광범위한 최시 라인업을 갖춰 일본 시장용 28개, 해외 시장용 약 80개의 라인업을 마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전체 라인업은 110kW와 129kW의 모터로 구동되는 각 모델별 축간거리에 따라 41kW시 용량의 배터리 모듈을 최대 3개 탑재할 수 있게 최시 공간이 구성됐으며, 일본 국토교통성 인증 기준 60km 매시간 속도로 정속 주행했을 때 최대 324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여기에 카 캐리어나 카고 크레인, 쓰레기 암놀 트럭과 같은 다양한 특장차를 지원하기 위한 동력인출 장치인 EPTO가 채택돼 각 작업 환경에 맞는 특장 설비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디는 국내에도 소형 전기 트럭과 대형 전기버스를 선보였을 정도로 자체 전기 상용차용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기 상용차 라인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준중형 트럭 시장에 부합하는 바이디의 제품으로는 ETM6 모델을 꼽을 수 있다. 최고 출력 150kW를 발휘하는 ETM6에는 126kW시 용량의 리튬인 산철 배터리가 적용됐다. 고속 DC 충전을 통해 배터리 용량 20%에서 완충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완충 시 차량 총 중량 7.5톤급 차체를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특히 바이디는 배터리와 모터, 모터 제어 시스템을 자체 설계 및 생산하고 있어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 트럭 전용으로 설계된 이 플랫폼을 통한 제품의 모듈화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연한 주문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에 대해 2년 10만km 보증하며 배터리의 경우 5년 50만km 보증한다. 제품의 디자인은 남보르기니와 아우디의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한 바 있는 볼프강 요제프 에거가 총괄해 미적 철학을 더했다. 세 번째 유망한 글로벌 준중형 전기 트럭 제품으로는 영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바의 7.5T 일렉트릭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2013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전기 트럭 개발을 시작한 테바는 지난해 영국 런던 내공장의 양산화 설비 구축을 완료하기에 이른다. 테바의 주력 제품인 7.5T 일렉트릭은 192kW의 강력한 모터 파워를 자랑하며 리튬 인산철 타입의 110k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완충 시 평균 170km, 최대 227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제품은 3년 80만km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테바 7.5T 전기 트럭은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하여 영국 내에서는 최대 2만 6천 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며 유럽 전역에서도 활발한 판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준중형 전기 트럭 경쟁 모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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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